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는게 있네 용이나 잡을까? 용이나 잡자 용 잡으러 가자 드래곤슬레이어 미니 용농자식 가모스단 스톰 라이더 가모르단 스톰 라이더 세게 쌀 일로와 어우 네 용좌 세게 쌀보긴 한데 필살기 죽어라 피가 깨끗한 분위기가 든다 피가 깨끗한 분위기가 든다 피가 깨끗한 분위기가 든다 피가 좀 깨끗한 것 같아 느낌이겠지? 버디를 노리자 피가 깨끗하지 않을거야 팩턴이라떡 심지어 피가 깨끗한 이유 솔라스가 좀 뒤로 가해서 워더 터지지 말고 가만히 칼 킬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 발톱을 호지가 너무 알아보기 쉽다 나는 뒤에서 엉덩이나 때려주마 엉덩이 약점이거든 오 이거 조심해야 돼 야 그거 조심해 전기 이거 다 맞고 있냐 오 전기라 아프다 물에서 데미지 입어 전기가 통해가지고 야 저런 비법이 있다니 전기 드래곤이네 원래 전기 드래곤이 센 거 아니에요? 지금 용 중에서는 용 중에서는 전기 드래곤이랑 흑 드래곤 전기 드래곤은 총 드래곤이거든 총색 독 쓰는 애들 있어 어우 어우 저 반 정도 깎았나요? 꽤 싸웠다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량 몇 개나 많나? 하여튼 4개나 남았고 브레스만 조심하면 우리 브레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쏠라스가 죽겠는데 도발 도발은 안 당하는 것 같아 면역이야 면역이야 면역이 됩니다 아 브레스 조심해 브레스 쏜다 오이씨 브레스 쏜다 쏜다 쏠라스 죽겠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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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들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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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들아 슬라스가 다 맞고 있네 브레스가 물에 쏴면 안 돼 어디 갔냐? 쏴다 말고 어디 갔지? 야 튀는 게 어딨어? 또 튀잡으라고 오우 오우 뭐야 아 이 새끼 비겁한데? 이 자식아 페이지 2야? 오우 도발 진짜 날아 당기면서 브레스 쏘면 저거 어디 잡어? 용을 날아 당기지 말아야지 오우 브레스 피 쏘기는 아직 못찾나? 피가 나기 시작했거든 피 흘리는 거 보이시죠? 닭다리 앞다리에 와이븐 앞다리에 피가 도발 야 브레스 조심해! 야 솔라스 진짜 너무너무 쳐맞는다 가면서 가지고 아 뭐야 피해줘 마비 됐는데? 감전사? 솔라스 감전사 있어 이거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솔라스 좀 살려볼래? 종이 안 되네 종이 안되네 머리를 때리네 머리 요걸 당하네요 반이사 깎았어 근데 지금 너 이거 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쏠랐으면 내가 살릴게 어디갔지? 진짜 갑갑하다 갑갑해 브레스 맞지마 약 좀 빨아 조발할게요 야 쏠라스 또 죽는다 라스라스 쏠라스 약 좀 먹어 브레스 좀 나오고 어 이번에는 배드 이기 왜 다 쓰겠는데? 뭐 살려주면서 잡아야지만 어떡해 혹시 용이라 세긴 세게 다 써 조발 피 그래도 많이 깎았어요 4분에 남아 다 먹었나? 2명 다 해 2명 다 해 또 날았다 알았다 살려줄게 베딩 먼저 어 브레스 온다 나오자마자 베딩 다잇 으이씨 감전당하잖아 무디라 피할 데가 없다 피할 데가 없다 어어 어어 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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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그렇다고 내가 때림이고 데미지가 안들어가야 데미지가 데미지가 안들어가야 어어 터 아 이씨 아 으... 아, 이게 살려주는 보람이 없네. 졌어 졌어. 카산드라라도. 아, 세다. 세 쎄네요. 자 그럼 용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되나 용을 포기하고 좌측으로 이루는 못 올라가구요. 좌측으로 가서 리버사이드 게리슨을 조사한다. 용 아직도 있나요? 아 저기있어. 아 지키고있어. 저 놈. 아 나쁜 자식 저거. 이거는 여기 피 한번 채워야되지 않을까요? 피로 한번 채워야될 것 같긴 한데. 솔라스 호감도 약간 증가. 왼쪽으로 이동합시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막혔나요? 어떻게 가야되지? 그러면 다시 야영지로 야영지로 갔다가 회복은 됐구요. 아 나 레벨업 해야되죠? 근데 포인트 좀 아끼겠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좌측 좌측 여기 안 가면 되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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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용사다. 용사인데 용사? 어 여기 있었어 용사가 잠깐만요. 어 죽었다. 힐살 이 하나만 쌀테니까 아무래도 얘 하나만 잡으면 되나? 아 용사 아 용사를 여기서 여기 여기 있네 용사가 이쪽 이쪽 여기로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러면 여기 좀 가봐야겠다. 용사부터 어디 있으려나? 한번 이거는 공략 없으면 못찾죠. 제가 한번 요거 보면서 옆에 공략을 보고 용사 위치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을 해야 하니까 이 용사 위치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여기 표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 이 지역에만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길라네인숲 한란설린 황폐한 강기숙 주변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여기가 길라네인숲이니까 여기 있을테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이걸로 하면 이동을 해가면서 찾아 봐야겠다 그래 공략지 찾아보지 말고 길라네인숲은 여기서 끝날거 아니야 여기 또 어디라고 한린설란 들어본거 같은데 그리고 황량한 강기숙 주변 여기서 이 지역에서는 더이상 안나타난다는거죠 어? 죽었어요 어? 무릎을 꿇는거봐 전령의 상징 오케이 용서 하나 잡았으 용서 잡았고 이쪽에 더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는지 아까는 어떻게 이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못 봤군요 흑요석 흑요석 먹어주고 읽기 갈라네인 갈라네인 한라들의 데모 데모란게 어머니란 뜻이죠 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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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됐나요 뭐 안가도 되겠죠 아까 들어갔던 곳이니까 안가도 될거 같다 까마귀 소택지 자 그러면은 요건 됐고 한린설란 한린설란 한번 찾아볼까? 이 지역은 아니고 지역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역명을 알 수 있는 건 없지 야영지 위주로 한번 가볼까? 여기 리버바차 야영지로 야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황량한 제방 황량한 제방 아까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황량한 감기숙이구나 제방자 감기숙 좀 이동을 해봅시다 황량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황량한 감기숙 감기숙? 강 근처? 황량한 감기숙 강 근처? 불타는 데인데? 불타는 데인데? 어우 야야야야 아 아파 불타고 있어 황량한 강 강의 이름 아는 사람보다 없나? 없나 보네 전리품 메모 메모 강 기숙 황량한 강 기숙 황량한 강 기숙 황량한 강 기숙 강 기숙 우선 안 가본데 위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나갔었으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볼까? 위로 올라가볼까?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볼까?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요새 있던데거든 우리 아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무시해 광량한 강 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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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가 안 본 데인데 더 올라가볼까? 길이 있나? 불꽃의 길 여기는 아닌가 본데 불꽃의 길 불꽃의 길 불꽃의 길 불꽃의 길 불꽃의 길 불꽃의 길 올라가보자. 올라가 봅시다. 안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황량한 강 기숙이니까 강 근처 황량한 제방. 제방까지는 찾았어. 강 기숙. 황량한 강 기숙. 강이 없어요. 여기 밖에. 여기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강 따라가서. 강이 있으면 제방도 있고. 어 이거 용사 아니야? 용사 같은데? 용사다. 우와. 아이씨. 강 기숙이라고 지명이 없는데. 그냥 황량한 강 옆이란 뜻인가 보다. 아 진짜. 아니 번역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얘들도 서로 3대3 싸우는 거. 나도 3대3이고. 비겁한 건 아니에요. 카드 보인. 잡아라. 죽어라. 잡아라. 잡아라. 전리품. 잡아라, 꽃궁이. Old míy. itz. 한라. Essential. 우리 한 번 들어 본 것 같은데. 거기 한군데 남았거든요. 2개 했어요 할린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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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어 지나갔던 곳 같은데 우선 여기 파이어맥 일로 이쪽은 다 막혀있고 화염의 길 야영지로 가서 피도 좀 채우고 할린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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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히 안나지만 음 이쪽 아니었나? 이쪽 아니었나? 이쪽 아니었나? 늑대 와우 데미지 데미지 좀 박히는데요 잘 들어가서 오우 이쪽 아니었나? 막 늑대 있고 늑대로 가는 길 있고 여기였던것 같은데 할린설란 여기 맞네 이야 군역장 안보고 신기하다 여러분 제가 이번편에서 다 찾았습니다 여기 근처 어딘가 있어요 할린설란 들어왔어요 보호마무 전직 딱 용사로 전직 딱 합니다 딱 기다려 연계 균열 연계 균열 흐트러트리기 잡았다 귀여워 죽어 그리고 균열 흐트러트리기 잡았으 한 번 더 오픈되겠지요 잡았으 자 흐트러트리기 아무도 날 안보고있는사이에 나이스샷 전원잡자 무효화 무효화 부탁해 도발 자 저기 한마디 남았구요 자 이걸 닫을께요 진동이 올 때가 있고 안올 때가 있나보다 이건 또 이번엔 진동이 안오지 지금 패드가 진동이 안오네 심심하네 원래 균열 닫을 때 진동이 빠바가 오거든요 이번엔 안오고 있습니다 전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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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 근처에 어디있다는건데 용사 용사님이 어디계시나 용사야 여기 있을거 같다 느낌이 여기 있을거 같다 느낌이 저거 아니야 용사? 저거 용사지? 야 찾았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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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야 용사 용사부하 요게 용사 아니었나 용사 용사한 줄 알았어 용사 아니었네 에헤 어 머니 못쓰게 써가지고 용사한 줄 알았어 용사가 아니었군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 용사가 어딨을까 그러면 다 용사가 어딨을까 하여튼 요 근처에 있는건 맞는거 같아 이거 뭐지 저기에 있는거 아닌가 읽기 감독관의 읽기 아니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네 아유 막혀있네요 뭐야 왜 이런게 있어 활성화 역사로 역사로 상영 문 상영 문자 발견 상영 문자 발견 음 뭐가 없냐 용사가 어디갔냐 상영 문자 발견 로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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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믹